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분들께 금일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체크 포인트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9 하락 코스닥의 0.51% 상승 코스피는 양매도 9200억에 코스닥은 외국인 55억 매수 선물시장 하나방에 달러선물 매도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3.32% 하락을 해나가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은 밑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나 미선물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아침부터 스태그 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와주면서 미선물이 오전부터 조금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굉장히 큰 이슈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와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바로 그거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리스가 원래는 방어적인 포지션에서의 토론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전혀 달리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 굉장히 강한 공세화를 기반으로 토론의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해리스 관련 기업군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삼성 SDI,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 기업군들 위주로 매수 유입이 들어가졌고 기존의 강세혈음을 보여줬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마이너스 3.32% 정도 하락을 해나가며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코멘트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카나의 이슈와 이벤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는데 그 프리미엄 또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붙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섹터에서 단기적으로 바이오에서 2차전지로 수급이 좀 쏠렸다고 한들 사실상 너무 걱정을 하거나 포지션의 변동사항을 만들거나 그러한 이유와 근거는 사실상 조금 부족하고요. 그저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주 유입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셀트리온이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을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파동이 흔들리게 되면 큰 파동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파동이 흔들릴 거면 애초에 잔파동 매매만 하면 돼요. 잔파동만 먹는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큰 파동을 원하면서 잔파동이 흔들리게 되면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타임 섹터 수납매 돌 때 수납매 돌아준다고 해서 갑자기 내 관점이 흔들린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뭔가 멘탈도 잡아야 되고 관점도 명확하게 해야 되죠. 저희 허빙지TV에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퀄리티 있을만한 정보를 매일매일 무료 공식 텔레그램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놨고 설명도 이렇게 덧붙여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빙지TV 또 뭘 하고 있죠? 저희가 주도주 무료체험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9월 말일날 진행되는 연휴 끝나고 나서 딱 한 번 더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앞으로 무료체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들어오셔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진짜로 찐막입니다.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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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주도주 무료체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